족보단으로 가자 이번에는 족보를 맞춰보자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에이스는 개똥 카드인데 아 진짜 에이스는 좀 많이 구린 것 같은데 시작 카드로 에이스는 좀 아무리 봐도 에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씨 주작댁 몇 턴 시작시 두 장을 보고 원하는 만큼 벌입니다 강화하면 한 장 더 뽑네 이번에는 족보다 들어갈 거니까 카드를 좀 보자 1,2,3,4 오! 에이 족보가 없다 1,2,3,4 아 이거 버리는 거야? 아 버리는 거구나 그럼 이제 뽑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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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럼프 타격 왜 이렇게 쌀쌀기 없어 보이냐 2,3,4 투표 4,4,2,4,10 트리플보다 원피어가 세다고 1,2,3,4 족보가 없다 족보가 없다 족보가 없어 4 투표 스페이드 4 레이즈 한 장 뽑고 등급을 1 올릴 수 있습니다 스페이드 4 스페이드 4 조작 덱 저거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족보 맞출 땐 좋은데 암튼 강화해야 돼 암튼 그럼 지금 플라스틱 플라스틱 스페이드 4 스페이드 4 2, 2, 1, 4 다 버려 어 오우야 클럽 1 1은 좀 클럽 좀 더 잡고 싶긴 한데 1은 좀 그래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엘리트 가고 여기 엘리트 가고 돈 벌고 다음장에서 상점 가고 1, 2, 3, 4 5가 없어 아예 스트레이트가 불가능해 1, 2, 3 2, 3, 4 2, 3 2, 3 2, 3 2, 3 2, 3 그 뒤에 안 넣었다 그 뒤에 안 넣었다 도란풍 뭐야 방호도 35 어딨어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아앗야 2, 3 2, 3 2, 3 2, 3 2 2 3 저거 고변수환이 아니라 합연수환이겠죠? 클럽에 방호도가 생깁니다 아 이거 좋을 것 같다 족보단 가자 클럽 필요없고 주작 덱 아니 클럽 필요없고 빨리 클럽은 필요하지 시장유물 상태 이상 6개 막아요 클럽의 그림자 클럽이 참 좋지 됐다 클럽 와우 클럽 10 오우야 주봉 망다 괜찮은데 근데 망다는 아이 숫자 좀 올리고 싶은데 자꾸 4 이런 것만 나오네 근데 4 많이 모아서 트리플 더블 가는 것도 좋아서 페어 페어 트리플 가는 것도 괜찮아서 어 다이아 5 이 캐릭터는 상점 오는 것도 괜찮네 에 엇 일단 주작 덱 강화하고 아니 아이고 오 이런 상점아저씨 개싫어 졸라싫어 와우 5카드 예 아니 뭐 4만 나오냐 높은 숫자좀 먹자 1은 진짜 쓸모없는거 같애 1은 다 지워야돼 일단 4를 계속 만들어 놓을까 3 4 근데 이번에는 족부좀 맞추면서 높은 숫자 해보고 싶어요 5가 있어야 스트레이트도 노려볼 만하겠네 클럽 클럽 5를 찍어놓을까 4는 많고 3도 3개 있고 5 하나 더 만들어 놓자 5카드 포기하는게 좀 아깝긴 한가 하긴 스트레이트 꼴랑 150퍼인데 포카드가 200퍼니까 스트레이트를 굳이 노릴 필요는 없네 스트레이트 플러시하면 쩔겠다 스트레이트 플러시하면 쩔겠다 아야 풀하우스 어? 나 왜 버렸지 플러시도 좀 안 좋은거 같고 어? 스트레이트 플러시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유사 대단원도 약점이긴 해서 5 아니 4 뽑아보자 이런 트리플 도람프 타격 좀 굴인 것 같은데 투표 아니 스페이드 필요 없어 딜카드 나와 플러시 예 46딜 지금 높은 숫자가 불안전한 조커 저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카드이기는 해요 족보가 없다 족보단 대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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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거는 진짜 중요한데 결국 거기에 높은 숫자가 기어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 2 4 5 3 3 3 잠잠 끝까지 야 이거 확률 높은데? 얍 아아아악 아악 또람뿌 이걸 야 안되겠다 기름벅사 족보다는 대실병 근데 스트레이드스가 꼴랑 150% 밖에 안되네 별 필요가 없네 주사위를 던집니다 포크카드를 원하는 만큼 선택하여 그 등급 을 주사위 눈으로 바꾸면 헐 뭐야 이거 개싸기네 근데 넷 이거는 포카드밖에 안됨 그리고 1 넣으면 개 빡침 그냥 복제가 짱인 것 같기도 해요 7 넣고 숫자 더 올려보자 나왓다 에이스 카드 에이스 카드 일반 몹부터 자분해서 카드 좀 얻어보죠 아이씨 저거 뭐야 저거 추작댁 투패어 일단 같은 숫자 많이 뽑는게 좋긴 해 4 4 겁나 짚고 4덱 가는게 결코 나쁜 짓이 아니야 250%는 충분히 좋으니까 250%는 충분히 좋으니까 클럽패 기본유물도 괜찮네 네 족보 맞추기는 진짜 힘드네요 기본 카드 조금 더 잘 줘야 되는거 아냐 와 스트레이트 어 다이어 7 어 스트레이트 2배가 됩니다 지금 되게 필요한거 아님 스트레이트를 원하는 족보다는 나와주세요 플러시는 못보겠네 초작댁 초작댁 토카드 끝 꼽없다 구성 스트리트 그래도 풀어우스 깨는 게 더 이득인데 이래서 확실히 높은 숫자가 중요해 1,2,3,4,5까지 가면 4 뽑기는 쉽겠지 4,4,4 뽑아서 스트레이트가 300%가 됩니다 약간 스트레이트 덱 된 것 같은데 숫자 올리기 좀 많이 빡센 것 같아요 다이아 6 얘는 카드를 몇 장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쉬워질려 1,2,3,4가 없다 4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니 2,3,4,5까지 됐다니 1벌였어야 했어요 1벌였어야 했어요 너 뭐 정신 없다니 망토와 다이아몬드 2,3,4,5까지 되네 젠장 버리지 말고 3,6 스네코 가떼 될 것 같긴 하네요 룬 피라미드는 어떻게 될까 Babel 근데 그거 먹어도 버려야 돼요 5장, 5장 넘으면은 그러니까 쇼트다운은 5장까지만 돼요. 다른 카드는 잡을 수 있을걸요. 근데 쇼트다운에는 제한 걸려있어. 8까지 뽑으면은 아이고 이런, 플러시 못했다. 야 방금 실수했구나. 아이 근데 다 좋은데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아. 음... 아니...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오래 생각하면 다 알죠. 근데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 15딜 3 5 귀찮잖아. 연막탄. 위조무늬. 4장 이상이면 플러시입니다. 간다. 이제 4장 이상이면 플러시. 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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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분싸. 이게 이럴 때가 되게... 아이 리리안이 모스팅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되게 좀 그래. ... 이읏... 탁 음... 아 아니 나는 채팅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님들은 아니 그 족보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지 나는 어? 채팅도 보고 호스팅도 보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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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림슬 족보가 없다 아 으음 위조어분이 섰지? 아C 그냥 돌렸으면 플러쉬인데 이 각 본거임 뭐 어쩌라고 다츠던지기가 지금 보니까 되게 필요가 없는게 다츠던지기를 넣으면은 숏다운을 4장으로 봐야되 저거 아예 못 쓰잖아 저거는 기본 카드 한 장을 복쇄합니다 근데 저거 기본 카드라는 게 맨 처음 들고 있던 카드만 얘기하는 거지 아니구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런 비중 질리런 재단 단수답니다 하트가 안 나오네요 클럽 5 23456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실패 스페이드 일단 들고 있고 스페이드 2 버리고 아니면 이거 플러시나 안 되는구나 아니 스페이드 플러시 봐서 뭐해요 아니 막았는데 왜 플러시를 봐 딜을 봐야지 쉑쉑 쉑쉑 2345 족보단이 또 쉑쉑 무조건 족보 무조건 족보 이 앞에 거 잡을 수도 없고 클럽 8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신비주의자가 지금 탱킹 다 하는데 백부장 프리디라고 백부장 잡을 방법이 없어 그냥 연막탄 쓰고 그냥 연막탄 쓰고 쬐까 얘 너무 빡센데 스트레이트 플러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먹은 파워들이 스트레이트 플러시 만들 수 있는 파워들이네 23456 4 나오면은 바로 스트레이트 플러시 4 이대로 갈까 이것도 스트레이트 플러시지 야 88딜이다 미쳤다 스티플이다 와 스티플 족보다는 만세를 하십시오 와 스티플 스티플 백부장 개빡침 234 아 이거 그 그 뭐냐 플러시 한 번 더 보자 오케이 오호우 12딜 망토와 다이아몬드까지 15딜 아 15딜이야 야 잠깐만 3 돌려볼까 아이치 현장 그래도 잡았네 아 클롭 뭐여 그럴 수도 있지 어 스페이드 8 어 8 8 넣는 거에 반 것 같은데 지금 스티플 스티플 덱이잖아 덱이 8까지 가도 될까 하긴 6,7,8까지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주작 카드 있잖아요 너 주작가능해 조커 조커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조분이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파워 카드 강화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숏다운 4장 5장 차이가 되게 크니까 뭐야 명세가에 나와 병포커 병포커 쓰레기 카드 아님 스페이드 9 하트 7 하트 7 있으면은 체력 관리하기 편하겠다 스페이드 9 스페이드 5 야 너무 방어 카드만 나오네 야 클럽 클럽 좀 높은 거 안 나오나 아 뭐 근데 스트리트 스페이드가 중요하긴 하지 클럽 2 지울까 지금 플러시 봐야 되니까 카드 인색이 하트가 아니고 등급이 2인 카드를 넣었습니다 강화하면은 등급 3댐 카드 인색이 구강하면은 갓덱댐 플러시 5 카드 하면은 몇파야 저게 5야 뭐 불격도 12강 하는데요 5조면 불강 되지 4 5 6 7 8 아 6 아이고야 7 7 숫자 높은 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 4 4 갈고 갈지니까 딜 좀 챙겨야지 4 아이 드럽네 족보가 없다 족보도 없는 놈 위조 분이 뽑아서 써야되는데 위조 분이 뽑아서 써야되는데 가당 군인만 맞습니다 가당 군인만 맞습니다 다 갈자 스사 남겨놓고 꿈인魄스레임도 훼colo 습구우우우우릴까 아 멀리곤 올려요 근데 에헤이 도란프 타격 왜 이렇게 쓸모없냐 저거 완전 저주 카드인데 다칠 그러면은 7페어 잡혔고 다이아나 더 찾아서 저거 플러시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플러시 3 4 5 7 8 6 6 7 8 5 되게 있냐 있네 아 아 이거 둘 다 뽑을 수 있지 5 6 7 8 4 5 6 7 8 오우야 오우야 너무 좋은데 오우야 오우야 3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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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댈 다음 턴을 킬 가꾸면 되겠다 할 필요 없지 3 뽑고 카드 하나 더 보면은 킬 각이 안나온다 아이차 아이차 아이스크림 클럽 10 이걸 원했어 아이스크림 진짜 개꿀일 것 같기도 하네요 2 3 4 5 6 1 2 3 4 4 5 5 3 4 5 5 5 6 망다 망다 괜찮네 다칠 위조분이 야 뭐야 이게 다음 턴 이렇게 나와야지 클럽 10 위로 올릴까 야 좋은 카드가 왜 제작 2, 3, 4 지금 위조분이 있지 플러시 돌려볼까 뭐야 스페이드 3장밖에 없어 2, 3, 4, 5 6 뽑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스트 많은데 그냥 아끼고 다음 턴에 파워 카드 덜면서 발견하지 않나 아이고 돌려보자 아이차장 플러시 5 빼고 크림즈 아니 때려야 될 턴에 스페이드 스페이드 플러시면 당연히 젠장이죠 1, 2, 3, 4 스페이드 9 들고 있고 스사 뽑고 클럽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버리면 되겠다 플러시 2, 2, 3 플러시 7 7 7 7 7 7 7 7 넌 나의 것이다. 클럽쉽. 이거 6이지? 2,3,4,5,6 잘 안보이네. 스티플. 스티플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졸라 약하네. 역시 깡 숫자가 높아야 돼. 클럽칠. 7페어. 족보다는 만족했습니다. 7트리플. 어떠세요? 헉. 아. 와우 플러스 할 수 있나? 4 있나? 4 뽑아서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 계약해 그냥 4카드, 5카드가 답이네 2,3,4,5 1 없어 근데 아 1 있긴 있구나 아니 근데 그냥 스페이드 버리고 그냥 딜 넣으면 잡지 않나 킬가게 안 나온다 다이아 뽑아서 아이 다이아 뽑기던데 스페이드가 되게 너무 많아 7이나 2 뽑아서 아이고 이런 뽑았다 110딜 아스티플 개꿀잼인데 스페이드 8 아니 뭐 스페이드만 나와 그래도 8은 뽑아놔야지 아니 스페이드만 나온대 자꾸 어 트롤라베 트롤라베 알만하네 2 다 지워버릴까 1 2 다 지워버릴까 2 다 지우면 1이 놀긴 하는데 1은 1은 원래부터 놀았어 1은 원래부터 놀았어 트타 아 트타 죽이고 하트 2는 휘발이니까 놔둘까 2 두개 돌리자 뭐야 이거 도박군의 영상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모든 쇼타운 효과가 3만큼 증가합니다 야 개삭인데 이거 졸라삭인데 그냥 숫자가 다 모른다고요 개삭인데 야 속임수 저거는 좀 야 이거는 카드 뽑는 효과 없잖아 앨반데 이거 바로 집어야겠다 치명적인데 이거는 이번에도 재밌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야 꺼져 타이어 5 아니 속임수 이거 빨리 어떻게 안되나 속임수 저거 지고 빨리 아잇 아잇 망할 속임수 115광어 이 덱엔 캘리퍼스가 필요하다 3,4,5,6,7 181 딜 아우 신난다 족보다는 만족했습니다 4,5,6,7 1집자구요 델팽이 나올텐데 델팽이 나올텐데 일단 10은 집자 근데 졸라 비싸네 야 잠깐만 이거 숫자가 높으면 비싸구나 저게 강화 카드로 취급이 되나 아 10카드 졸라 비싸네 일단 속임수 지워야돼 이거 에바임 두배라고 적혀있는데 두배라고 적혀있는데 해볼까 아 또 나왔어 진짜 두배 두배 되냐 진짜 두배 안되면 어떡하지 두배 안되면 그냥 망하는거지 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4 트리플 풀하우스 족보는 포커 족보 그대로 씁니다. 6 6,7,8,5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아이고 이런 재잔 야 두배 되는데? 야 어어 이것이 뽕맛인가 스티뽕이 온다 스티뽕이 온다 스트레이트 한 방만 한 방 한 방이면 돼 오늘 저녁은 스트레이트로 먹는다 스티뽕이 플러시 날카로움 미라손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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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잔 형상 못썼다 아니 미친 진짜 형상 뺏고 다 들어가네 스트레이트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한 방이면 돼 스티뽕이 아이 필요없어 아니 필요없다고요 저세 마시 매우 아 필요하긴 해 헤드 채워야 되니까 필요하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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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이어트 아까 스페이드 있잖아 저거 유사정밀도 괜찮네 직설적 저거 싹 다 강화해야겠죠? 타고 쓰고 어 심장 생각도 안했네 조졌다 스트레이트 뽕 맛을 위해서라면 근데 얘는 저거 패턴 바꾸기 되게 힘들겠다 이게 딜 카드가 없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덱을 이따구로 짜면 힘들지 기생충 기생충 근데 일단 이번 트라이는 액트포 없어요 이번 턴은 쉬어야 되는데 다음 턴에 뭘 가져가냐 이거지 기생충 구 가져가면 되나 킹막탄있네 맥락탄잉 6 5, 6, 7 아이고 이런 3,4,5,6,7 으악 234 이거지 스트레이트 1200% 터졌다 이것이 족보단이다 오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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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가자 또 나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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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밴 울고 는 남자 일반 몹 더 잡아볼까 더 나올수도 있잖아 어 킹기 가더리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스트레이트 더 더 많은 스트레이트 네 몰 몰 스트레이트 스페인드 좀 뽑아야 되니까 돌려봅시다 하스 스톤 냈다 아이고 이런 하트 하트 10 도와줘요 하트 10 하트 10 하트 10 안 샀구나 비싸다고 욕 6 하하 어떻게 6을 안줄수가있지 6 대게 한장밖에 없어 스트레이트 포기해야돼 하하 어떻게 6을 안줄수가있지 뭐야 이게 파이브 카드잖아 여기에 낫겠다 도박꾼의 형상을 이번 턴에 쓰자 5를 뽑자구요? 클럽 5가 있긴 한데 아이고 나을리가 없지 3600%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으로 인해 널 맞았다 9 6 없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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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으악 725 적선채 725 257 257 이게 게임이다 으어어 뽕마 차오른다 어 아 천장 최대 체력이 졸라 낮아요 이 캐릭터 개복샘 아 아 이거 미흡한데 스페이드 8 멀리건 아 둘 다 들고 가고 클럽 8 어 스페이드 8 아 반박시 게임을 못 아 반박시 게임을 못 따서 갚으면 되구요 아씨 화상버령 어 인정 스페이드 9 4버리고 어 어 어 어 에반데 낮은 숫자 갈고 5 6 gears Chop 이 캐릭터 진짜 상태이 상응이 겁나 약하다 5 6 7 아 은 펫 purposely 꺼져 니들이랑 안 놀아 5,6,7, 화산구 야 근데 까마귀네? 잠깐만 어떡하지? 까마귀 엔딩인데 이거? 야 켈리 돌아 켈리 5,6,7,8,9 실패 아 대충 넘겨 왜 니가 말하냐 위조 무늬 조작댁 날카로운 구성 스트레이트로 보내주자 아 아이 괜히 가렸네 아이스크림이나 볼걸 저 촉보 없는 놈 다 9 3, 4, 안 되지? 9 원페어 플러시 스트레이트 안 나오나? 다 버려요 이거 스페이드 필요 없어 다음 라운드 보자 스페이드 일단 스페이드 플러시 볼 수 있나? 6, 7, 8, 9 5, 6, 7, 8, 9 해냈습니다 이거지 주목 구성 강화할까? 잡아서 조커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구성 이미 두 장이니까 쓰지 말자 아닌가 쓸까 구성이 확실히 좋기는 5 하나 더 넣을까 대개 지금 5가 두 장 있네 두 장이면 굳이 넣을 필요 없나 지금 쓰여볼까 10 하나 10 하나 9 하나 8 둘 6 하나 6이 하나네 5 집어서 6 하나 더 만들자 근데 또 스피드야 아니 뭐 맨날 스피드만 진짜 스트레이트 한방댁이다 한방 한방이면 돼 족보겄다 흑우새한테 진짜 아프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흑우새한테 저거 파워 카드 안 쓸 수가 없어 파워 카드를 안 쓰면 저게 막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돼 4 5 6 7 8 죽어라 스트레이트 한방만 뜨면은 잡을 수 있어 하하하하 가자 야 못 먹어도 간다 야 흥? 목숨이 없이 각오가 없냐 야 한방댁자 스트레이트 한방댁자 스트레이트함 뜨자고 스트레이트함 뜨자고 코스트가 끼고 싶은데 포션도 별자구요 포션에서 또 스트레이트 나오는거 아냐 아 기다려봐 봐요 잠시만 카드의 인생이 필요없어 클럽의 그림자 3 4 5 6 6 6 6 6 x 4 6 6 6 5 6 6 6 6 6 있긴 있어? 야 없는데 아 스페이드 6 다 한 장 있네 야 스무 장 중에 딱 하나 있는데 버리고 파워 카드나 쓰자 아 파워 카드 써 파워 카드 아 펄카도 안나네 예 그리고 그 6도 안나왔어 어차피 아 직설 아 도박군의 영상이랑 저거 주작패가 안나오네 6 8 9 10 아이 근데 이거는 스페이드라서 아 7 7 7 7 7 7 뭐야 이건 또 등급을 전부 1 올립니다 10은 승급하면 안되잖아 그냥 스페이드 제가 할까 다음 턴에 파워카드 써야되니까 여기서 마시죠 족보갑다 됐다 이제 도박군의 영상 쓰고 주작댁 4 5 6 6 6 6 6 3 4 5 아 아 공작 그만 밑장 빼고냐 밑장 빼야됨 5 5 5 5 4 5 5 6 6 6 6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9 뽑고 9 8 7 6 5 이렇게 할까 6 몇 장 있냐 6 하나 둘 6 두 장 있어 2장 8분의 1밖에 안되네 해반데 일단 작은 카카 잡을 수 있지 4 5 6 4벌이고 4 5 6 7 8 9 다 있어 4 5 5 5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7 8 9 9 4 5 5 5 5 5 5 5 5 5 아 몰래 대충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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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8 8 아이고 이런 7 뽑았어야지 8 9 10 7이 없네 4 5 6 7 8 8 이렇게 잡고 8 빼고 돌릴까 코스트 괜히 버렸나 그래서 하트로 체력 아 13회복 7 8 7 7 7 내리고 뽑고 다이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4 5 6 7 8 이렇게 갈까? 3 4 5 7 8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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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6 6 6 5 6 6 6 6 6 7 7 7 8 8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3 13 15 13 14 15 15 트바 1 필요없고 다이아 5 필요없고 7,8,5,3 스페이드로 터넘기고 3,4 스페이드 블러쉬같은걸로 3,4,5 아이고 이런 적당히 수비가능하면 넘기고 핑핑만하면 나름 괜찮을걸요 카드 안써도 공격이 가능하니까 디펙트 방향 3,4 육잡이님 그립슨다 그렇게 많이 잡히던 스트레이트는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스트레이트를 봐야되나 일단 저거 아이씨 일단 플러쉬라도 모여서 좀 벗어요 3,4,5 5,5 7,8 아 6 다 지나갔어요? 아니 세상에 끔찍하구만 1,2,3,4,5 이렇게 받으나 지금 스트레이트 비율이 높긴 한데 지금 스트레이트 비율이 높긴 한데 19,8,7,6도 안되고 1,2,3,4,5 아니면 스트레이트가 안되네 그냥 스페이드 플러쉬 보면서 버텨야겠는데 이러면 2도 없음 2 하나 있네 저 휘발성 결국 조커 조커밖에 없네 그러면 믿을게 이걸 6이 100이네 조커에서 육 잡았다가 쓰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 그냥 킬까 간다고 그냥 킬까 간다고 19,8,7,6 그냥 이대로 가자 그래서 레디에 맞고 2패 생각하면은 지금 코스트를 굳이 다 때려박을 필요가 없어 2패 코스트 다 때려박아서 그냥 박아버리면 이기는거 이기기도 하고 1,2,3,4가 없네 그냥 잡았는데 그냥 잡았는데 2,3,4,5,8,4 다 때려박을 지금 간다 기다려라 지금 간다 기다려라 넌 뒤졌다 20코스 덱 다 뽑을 수 있다 이거는 100% 킬링량이다 여기서 각을 잡아볼까 클럽 10 다이아몬드 3,4,5,6,7 4 없냐? 4 있네 3,4,5,6,7 갑시다 다이아 다이아 3,4,5,6,7 되지? 3,4,5,6 7 되지 되는거같이 간다 넌 뒤졌다 넌 진짜 뒤졌다 3,4,5 오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옹 너 이소 2 27 너말고 아 그 fundraising 이 얘 얘도 똑같네 오오오오 이소525딜 피어읠 크하 아 씨 너무 빨리 죽네 4천9백오십퍼 이오이오 믿고 있었나구 오이오이 1시간 23폰만에 드디어 깼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선생님 모두 개발하셨군요 아이고 세상에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재미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좋았다 아이스크림 없었으면 처참하게 죽었겠지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올인 똥망들이어서 개꿀